안녕하세요 나진입니다 오늘은 피자를 시켰어요 이는 블랙타이거 시림프구요 이는 블랙앵거스 스테이크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최고의 빼 presented 이는 블랙 물이 보이네요 일단 이는 블랙이 필요한건 같아요 물이 조금만 더 있어 요리는 스트레칭에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2배가 다르기 때문에 파도 does. 초콜릿 고춧가루 에이저 뼈 설탕 소스 소스 치즈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그냥 고축가루 랩 빛나랭 이 어깨가 굳이 흐른 두 번째 그래서 굳이 있는 글자 훌륭한 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돌뼈 소시지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